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와 2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와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와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를 경애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미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족 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입니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2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해가 되면 늘 우리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게 되죠.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상황은 작년에 이어서 또다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히 어쩌면 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더 심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2년 전이죠. 2020년 이맘때 초만 하더라도 우리가 2022년을 이런 상황에서 보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2년의 시간을 꽉 채우고도 여전히 이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당황스러운 마음과 별개로 여전히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새롭게 맞이할 2022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 긴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 마음이 많이 무뎌진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뭐 이제는 뭔가를 계획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한 해를 계획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일이 아닐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으로 2022년을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 그리스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또한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에 대해 항상 진지하게 반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백성 그리스인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대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삶의 방향을 가져야 할지 정리해보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지하게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의 크리스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설문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갖고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제목은 이 코로나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생활 탐구였습니다. 이 조사는 정확히 작년 이맘때 주음에 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1년을 지나고 난 직후의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이었는데 바로 여러분 또래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물어본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끌었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매주 교회에서 또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설교를 듣습니다. 예배 이후에 셀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죠. 특별히 더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려는 분들은 매일 성경통독, 묵상 혹은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알아가는 성경 말씀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매일의 삶과는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설문조사에서 청년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대답을 한 사람들의 이 40.4%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비율인 61.7%의 응답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최소한 내 주위에는 별로 없다. 한국의 크리스찬 청년들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에서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심지어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 설문 결과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사실 지키기도 어렵고 어떤 점에서 지킬 마음도 별로 들지 않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이 되죠. 여러분 물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론 이미 아는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삶에서 포기해야 할 이익 때문에 그대로 순정하지 못하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이 말씀에 대한 불순정은 사실 설명이 필요 없이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그냥 주일에 한 번 습관처럼 예배하며 그냥 말씀을 듣는 삶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불순정과 달리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수와 24장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얄팍한 삶을 대충대충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 그리스 요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변하지 않는 삶의 방향과 중심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인 여수와 24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수와 24장의 본문은 바로 앞에 나오는 이 23장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여수와의 마지막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수와 23장은 여수와의 고별설교입니다. 고별설교라는 것은 헤어지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를 가리키죠. 그리고 이 마지막 설교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 여수와 24장은 좀 어려운 말로 언약 갱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도 어렵고 갱신이라는 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언약은 약속을 가리키고 갱신은 리뉴얼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수와 24장은 약속을 새롭게 확인시켜주는 그것을 갱신하는 새롭게 리뉴얼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약속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다는 것을 항상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약속은 이런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또 온전히 섬길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언약갱신,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을 리뉴얼하는 장면이 네 번 정도 나옵니다. 이 네 번의 장면들을 잘 살펴보면 이런 약속의 리뉴얼이 필요했던 두 가지 이유와 특징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약속의 리뉴얼이 필요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주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약속의 리뉴얼은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화의 시기, 이 터닝포인트에 서 있을 때 바로 이 이벤트가 있었다는 점이죠. 정리해보면 이 중요한 역사적인 터닝포인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을 바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 점검하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두 가지 특징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이 23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돌보심으로 출애굽해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한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허락된 이 가나한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길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도록 이제 여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약속의 내용을 바로 오늘 본문 24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여수아 24장의 부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들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즉 약속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부분은 이와 같은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증거를 세우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24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여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 곧 이스라엘을 돌보셨는지를 알려줍니다. 요약하면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 생활을 지나 이 가난한 땅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난 역사를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유익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올바른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걸어온 지난 삶들을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의 중요한 이유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난 손길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또 불순종한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즉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온전한 헌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요약되는데 그것은 오직 여와만을 섬기는 것이죠. 쉽게 말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며 가장 사랑하고 그분만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가장 중요한 마땅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함께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와를 경애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와만 섬기라. 만일 여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수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애굽 땅에서 섬겼던 우상들 또한 광야 생활 가운데 기웃거렸던 우상들 그리고 새롭게 살게 된 이 가난한 땅에 이미 있었던 수많은 종류의 우상들에 대해 여수와는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어떤 다른 종교를 갖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어떤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 신이 약속하는 삶의 풍요로움을 쫓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신들을 찾아서 섬기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섬겼던 그 신들은 음란하고 타락한 삶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요구했죠. 여수와는 이런 거짓되고 음란하고 타락한 신들을 버리라고 경고합니다. 이런 거짓된 신들이 약속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삶에 대해서 절대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신들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우상들 존재하지 않는 가짜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며 그분만이 그들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었죠. 여수와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부문에서 보는 이 언약갱신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약속의 리뉴얼은 이제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그리고 앞으로의 가난한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세상이 약속하는 어떤 풍요롬의 약속과 어떤 달콤한 유혹도 진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풍요롬에 대한 약속과 달콤한 유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대 진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고 여호와 같은 삶 속에 가장 완전한 만족과 기쁨 그리고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잠시 나눈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며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혹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이 무뎌진 마음으로 별 생각 없이 고민 없이 한 해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감각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좀 더 편한 삶을 보장하는 그러한 세상의 삶의 방법에 점점 더 이끌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메시지들 그 다양한 목소리들은 결국에는 한 가지의 중심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 별로 안전하지 않다 혹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메시지의 핵심이죠. 대신 세상이 주는 목소리 이런 것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잘 사는 방법, 성공적인 삶의 길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길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찾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지혜로운 일이다, 지혜로운 길이다라는 이 세상의 목소리가 훨씬 우리에게 강하게 들립니다.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나눴던 그 통계가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의 절반 이상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도 우리가 주의해야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메시지들 가운데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더 강력한 메시지가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동시에 이 세상의 삶의 방법, 성공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쫓아왔던 신앙의 메시지가 이런 것 아닌가요?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보장하는 삶의 방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깨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분 정도가 된다면 그렇다면 아주 최고로 매력적인 종교, 매력적인 기독교가 되지 않을까요? 우린 실제로 그런 길을 오랫동안 걸어왔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없이 다양한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을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는 하나님께 복과 위로를 받으려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동시에 다른 신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구약에서 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눈물로 돌이키기를 외쳤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갖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동시에 세상의 삶의 방법 세상이 약속하는 세상의 삶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삶의 길을 걷고 있다면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바로 지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의 관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 삶의 마땅한 길 올바른 길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 길은 이 여수와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걸어가는 삶의 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우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은 결국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모아집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삶이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또 기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입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경고하는 죄의 유혹과 맞서서 싸우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우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 안에서 보이시는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또한 여우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죠. 그 사랑의 삶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열매맺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밟아 무너뜨려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 그리스연들은 예수 그리스께서 보이신 용서와 평화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너 자신만을 위해 쌓아놓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 나누며 베푸는 삶이 바로 그리스연들의 삶이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여전히 많은 그리스연들이 새해가 되면 그저 하나님께 받을 세상적인 복만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물질적인 복 진로가 잘 풀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소망 건강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 열망 마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착각하는 우리 그리스연들의 모습을 흔하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열망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일반적이죠. 청년들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신앙을 기독교 신앙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늘 그분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발견해야 합니다. 더불어 그토록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충분히 놀랍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실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고백이 없죠. 다른 바람이 다른 바람이 없죠. 우리의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온전한 삶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바로 이 중요한 삶의 중심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통해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의 계획을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삶의 계획은 바로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 되시는 그 여우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다라는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조금 속이면서 벌어도 교회 헌금만 제대로 하면 괜찮다라는 신앙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비즈니스 현장에서 여러분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 다른 사람들의 눈치에 따라 일하는 정직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팀장이나 보스의 눈치를 보며 성실하게 살아나지 않는 것을 지혜로운 것으로 착각하면 안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성실함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최선을 다해 일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코로나 팬데믹으로 각자 흩어져서 사는 마당에 나만 잘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여전히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을 여러분의 즐거움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목소리를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룩한 섬김의 도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삶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삶을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오직 내 집은 여우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노라라는 이 여우수와의 고백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다양한 신들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 우상들은 우리에게 결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는 헛된 신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섬길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여완 하나님 한 분뿐 이라는 것을 이 시간 마음에 새기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따라 새로운 2022년 한 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 1,2부 공로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중앞에 고정하길 소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와만을 섬기겠다라는 이 여수와의 고백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록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